정말 엄청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석 위에 서시고 그 요아께서 스스로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반석을 내리쳐서 그분이 그 반석 위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생수가 쏟아졌다 생명수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흘린 피 이 생수를 마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뭘 얻게 됐어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마사 또는 머리바의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보여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이셔야 되죠? 이 마사와 머리바의 기적으로 요아니시가 주어진 거죠 요아니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요수하가 우리 대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 대신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지진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셔요 요아니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러비딤에서 러비딤은 오아시스가 항상 준비된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지명에서 원래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곳에 생수가 있었더라면 모세를 따라서 그 목마른 사슴처럼 호랩산 반석까지 몇 킬로요? 32킬로를 더 달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스스로의 생수가 옆에 있는데 진짜 생수를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생수들이 있잖아요 그 물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진짜 영원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 또는 문제 이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그 반석까지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항상 바울이 말하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라고 써놓고 문제라고 읽지 마시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맑은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좋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을 구전 날이라고 해요 날이 안 좋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전 날에 역사가 일어나요 비가 내려서 정말 우리가 좋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그 구전 날에 뭐가 내려요?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서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래서 구전 날이 나에게 더 좋은 날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내 어떤 가치나 내 생각에 의해서 아 이건 실수 같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은 홍해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엘림에서 뭘 먹게 돼요? 만나를 먹게 되고 그죠? 러비디메스는 뭘 마셔요? 네 생수를 맞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 산에 이르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산에다가 진을 쳤다 그러죠? 하나님의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말씀의 만나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하나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자락에서 주의 백성들이 11개월을 거주해요 거의 1년입니다 이 1년간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1년이 정말 성경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11개월 이 1년 정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1년은 너무너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에서 이 시내산까지 거리는 약 500km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고 계산할 때에 한 12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여기서 부산 정도 되겠죠? 한 12일이나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감추어진 예표를 예표는 정말 이걸 이해하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이 성경이 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러비딤에서 물이 없었기에 호랩산 그 반석으로 이들은 옮겨와서 물이 있었다면 호랩산 반석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물이 없었기에 호랩산 반석으로 와서 하나님 산에 오게 된 것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인상 팍팍 썰면서 왔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다는 거죠 여하께서 자신의 피, 생수 또는 성령을 상징하려 생수는 이 성령 앞으로 성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의 산을 그럼 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느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모세가 이곳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은 어딨냐 그러면 애국과 가난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경로를 지도를 혹시 따라가서 보시면 V자로 갑니다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직선으로 가면 한 15일이면 바로 가난까지 갈 수 있는데 V자 모양으로 쭉 내려와서 신의 산에 와서 다시 신의 산으로 쭉 올라가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바로 가난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반내편으로 갔다가 돌아가죠 이 신의 산은 애국과 가난의 정확히 중간에 있어요 애국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가난 땅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광야 신의 산은 정확하게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신의 산까지가 한 500km 되고 또 신의 산에서 가난까지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애국과 가난 직선상에 있지 않냐고 완전히 아래쪽으로 돌아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의 산에서 신의 산을 돌아가게 된 이유는 우리 성경을 지난번에 배운 대로 명목적, 표면적으로는 직선으로 가게 되면 불레새 땅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불레새 땅 사람, 불레새 군대와 이스라엘이 마주쳐서 전쟁을 하면 낙심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거의 1년간 성경의 핵심을 정말 성경의 원본을 원본되는 모세 5경을 이 신의 산에서 다 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죠 명목적으로는 불레새 땅으로 가지 않고 신의 우애한다고 이야기하죠 전쟁하기 싫어서 우애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신의 산에 와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애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토론하는 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복음이 왔으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면 필요 있다 복음 말고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막 고함 지르는 신학자가 있고 복음이 이루어졌으니까 복음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 딱 반반입니다 율법이 뭐냐 이 갈등이 아직도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뭔지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율법을 착각하거나 곡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유한 법이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이렇게 곡해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서 정말 온갖 경건을 다 동원해서 예배 들으라고 정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바리세인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율법은 개인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개인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 가정과 가정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즉 율법을 따라서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통치를 받는다면 뭐가 되는지를 이해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말은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이고 정말 좀 이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너무 간절합니다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되냐 욕을 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통치를 받아서 살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딘가에 멀리 방주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렇게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어디 방주 타고 간다 열차 타고 간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쿵 열차 막 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못되고 그림자예요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신명기 4장 1절로 5절이죠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4장 1절로 5절로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절과 5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5절을 펼쳐놓으시고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 또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될 것이고 이 말이죠 또 이렇게 준행하여서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얻게 된다고요? 뭘 가지고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킴으로써 율법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랬어요 율법은 실제로 광야에서 준행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윤리와 규례고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율법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면 이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만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뭐로 살았어요? 만나러 산 거예요 그 만나가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 신명기 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소개합니까? 1절로 5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발 볼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이 발 볼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 누가 살아남았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만 생존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 여호와께 붙어있는 붙어서 떠나지 않은 자 떠나지 않은 자라 그랬죠 떠나지 않는 자 이 디베크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착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붙어 굳게 결합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디베크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 그런데 우리가 모임하면 그냥 사람 몇이 모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런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동창회 모임 그럼 동창회 모임도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런 모임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 달라붙어서 이 모임이 뭐가 되어버려요?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한 몸으로 결합되어버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가루를 이렇게 물을 묻혀서 반죽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개별 모임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A장소에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임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뭐가 돼야죠? 한 몸이 돼야 뭐가 돼요? 진짜 교회가 된다고요 결국 율법은 뭘 실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신해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가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 율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이루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적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규례와 법들을 이 신해산에서 뭐 했어요? 1년간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쳤어요 신해산에서 만나 먹고 또 배우고 만나 먹고 배우고 몇 년간요? 1년간 집중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교육을 한 이유가 뭐냐 왜 교육을 했다고요? 너희가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요? 어디에 들어가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뭐로 차지할 땅요?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여기서 율법으로 뭐 했다고요? 밥만 먹고 만나만 먹고 깨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업으로 차지할 땅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고요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고요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는 법이에요? 통치하는 법이다는 거죠 율법은 요아께부터 풀리가 불가능한 한 몸을 이루는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백성을 뭐하는 법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이에요 율법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법이 아니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하고 설명한 법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사용설명서가 아니고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실현하고 천국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법은 뭐다고요? 율법이라고요 전혀 복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율법을 배워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할 거예요? 실현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한반도에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우리 헌법 위에 서 있는 거죠 그 헌법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조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 우리가 미국하고 합병하자 일본하고 합병 잘하더만 왜 미국하고 합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미국하고 합병을 하지 왜 일본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지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주의 백성들을 뭐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과 가난의 청중앙 신의 산 아래에다가 뭘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산에다가 신을 치게 하셨습니다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장막을 쳤으니까 이 산에 장막을 친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고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애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율법을 받아서 뭘 할 것인가 그들이 이 산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연합체, 공동체가 됐습니다 율법을 배운다는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봐야지 이럴려고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통치를 배워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도가 아니고 뭐예요? 슬게도입니다 슬게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해서 철로 역정하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순례자가 이렇게 가요 막 고난도 만나고 뭣도 만나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천국에 그래서 마치 오해하기를 성경을 지도라고 생각해요 지도 그런데 지도가 아니고 뭐다 슬게도입니다 슬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슬게도예요 슬게도예요 자 그러면 집을 누가 잘 짓습니까? 1. 착한 사람 2. 괴팍한 사람 누가 잘 짓까요? 누가 잘 짓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과 괴팍한 사람 중에서 누가 잘 짓까요? 괴팍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누가 잘 짓어요? 슬게도 돈맨대로 짓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해요 착한 사람은 잘 짓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착해져야지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하니까 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진 거고 나는 반숙 위에 진 거야 이러고 앉았다고요 집은 어떻게 지어야 잘 짓는다고요? 슬게도를 따르는 사람이 잘 짓는 사람 그런데 보편적으로 착한 사람이 슬게도를 잘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또 그런 것만은 괴팍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요? 융통성 없이 막 슬게도 대로 지어요 의사도요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 병을 잘 고쳐요 그냥 막 사람만 좋은 사람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위로를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병을 잘 못 고쳐요 그런데 막 고집이 세고 말하면 막 성을 내고 막 이런 의사들이잖아요 아는 척하면 막 신경질을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명의가 많아요 성품이 착하다 괴팍하다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이 율법의 슬게도에 충실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모으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을 배워서 가난 애국과 가난 사이 배우기 위해서 애국과 가난 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 연합체를 이룬 이것을 구약에서는 총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호렵산에 생수가 쏟아졌던 그 반석 그 반석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페드로니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페드로와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과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히브리말에서 이 페드라는 히브리말과 헬라는 다 성이 있어요 헬라말은 성이 있어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남성 어떤 것은 여성을 표현하고 어떤 것은 중성을 의미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 페드라는 뭐냐 그러면 여성이에요 뒤에 라자로 끝나면 전부 다 여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면 예수님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 페트라를 여성을 쓰느냐 그러면 이 페트라가 이 페트라가 뭘 만들어요? 돌을 만들잖아요 그 반석에서 깨어져서 뭐가 나와요? 페트로스 로스가 붙으면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 남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는 여성이잖아요 아가부트니까 그러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 돌을 생산하니까 여성이잖아요 애를 출산하니까 어머니가 출산하니까 어머니가 여성이듯이 페트라 이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페트라를 깨뜨려서 떨어져 나온 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드로라고 부른다고 페트로스라고 부른다고 이 떨어져 나온 돌은 돌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페트라를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반석 페트라인 여성과 괴랍이 되어져서 여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에컬레시아 여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여성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산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이어야 맞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이 진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첫 번째 이벤트를 기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가 좀 뭔지 좀 궁금해지셔야 돼요 이 정도 설명하면 그죠? 와 이 이벤트가 뭐였지? 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이 생각이 느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첫 번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문자가 누구예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요? 1절을 보시니까 모세의 장인 누구요? 이드로가 이 사람은 누구였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요즘은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을 때에 이 이드로가 등장을 했는가 자 2절 3절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있죠 자 모세의 아내 시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목적이에요 방문 목적 속뜻은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3절이죠 3절 보시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도와서 바로의 길에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4절이죠 자 모세는 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방에서 나그네 된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서 돕다 돕는 배필 마찬가지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왜 하필이면 러비딘도 아니고 그 반석 신해산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이두로가 뜬금없이 데리고 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목적지는 이들이 갈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난이잖아요 그런데 가난으로 가면 되지 가난 가고 나면 데리고 오면 되지 왜 신해산으로 들고 왔을까 하는 거예요 5절 5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장인이 아내를 신해산 모세에게로 데려오는 이 장면 5절에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어요 이 장면 에덴헬에서 안 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손잡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산으로 오잖아요 동산으로 와서 남편에게 인계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늘 보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그런데 아내만 듣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뭐가 돼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가정이 되죠 이해 되세요? 가족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함으로 가정이 되고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가지고 하나님의 국민을 그래서 내 뱃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국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이삭이 안에 리부가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 뱃속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두 국민이 네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국민이 내게서 나온다고요 국민 리부가가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출산할 거예요? 국민을 출산할 거예요 믿습니까? 국민을 출산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굉장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되어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에서 나그네 듣던 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모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뭘 세웠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좀 성경이 좀 눈에 확 들어와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도로 이방인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산으로 들어왔어요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의미를 이해 못하면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전혀 구분을 못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크름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낙은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드로 얘기예요 이드로 이방인 이드로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왔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근속이 됐다 신의 산에 장막을 쳤으니 그곳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장인 이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1절에 하나님의 산에 와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막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얘기 들어요? 내가 막 너의 아내 데리고 막 거기에서 내가 미디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그 일을 듣습니다 8절 이 8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 미리 선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는 장인에게 이기신해상까지 올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드로가 10절에 뭐라고 소리칩니까?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와를 찬송하니로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감격에 차는 거예요 너희를 애국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큰전해시고 백성을 애국 사람의 손 아래에서 큰지셨도다 이게 구원이죠 찬송받으실 주님께 그리고 이드로가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다 무릎을 치면서 울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 여와를 모든 승보다 컸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여와를 여와를 지시를 보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 싸워서 그분이 승리하신 게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죠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12절에 여와를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12절 같이 있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어요 이 떡이 뭐라고요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같이 안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족이 되고 이 떡을 먹음으로써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를 나누고 뭐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이방인들과 나는 먹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다가 바울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버리죠 그거 베드로가 바울에게 걸러가지고 그날 혼났어요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과 밥먹는 거 부끄럽게 여기서 도망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한 백성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부끄럽다고 도망치면 어떡하냐 정말 죽도록 베드로가 바울에게 깨진 날이에요 오늘 이드로와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서 뭘 먹었어요 또 그걸 먹었어요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오순절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요 아니 공교로운 게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교회는 언제 탄생합니까 절기상으로 교회는 언제 탄생했어요 오순절에 오순절 이 오순절 교회 탄생의 개시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순절이 저절로 생기기 그런 게 아니고 신해산에서 모세가 신부를 맞이할 이때 바로 이때 신부를 맞이하자는 모세가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 때 바로 만나는 이 모세가 아내를 맞이하는 이 때가 절기상으로 오순절이 자 출애굽은 언제 했습니까 절기상 언제 했어요 6월절에 출애잖아요 그럼 오순절은 언제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잖아요 모세가 모세의 아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그 신부라를 데리고 신해산에 오는 이 때가 며칠째냐 출애굽은 날로부터 며칠째냐 19장 1절에 보십시오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국당에서 떠난 지 몇 개월요 3개월 되던 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이래서 성경의 의미를 잘 좀 의미를 좀 이해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번역을 잘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의미를 알면 이런 번역을 하지 않죠 3개월 되던 날이라면 3개월째를 말하죠 3개월 지난 그래서 90일째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3개월이라는 말은 호데시라는 뜻이에요 호데시 호데시는 초승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삭을 이야기 월삭을 표현한다는 우리나라 월삭은 언제예요? 3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 언제입니까? 6월절은 언제에 있어요? 1월달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잖아요 출애굽함으로써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이 무슨 달이야? 1월이야 정월이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월 몇일 날 출애굽을 해요?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먹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게 15일이잖아요 6월절이 그죠?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다음 날로 인정하니까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5일에 신해산에 출발해가지고 신해산에 3월 1일에 도착했다고 그럼 며칠이 됩니까? 1월 15일에 출발해가지고 3월 1일에 도착했으면 며칠 걸렸어요? 45일 걸린 거예요 그러면 며칠 만에 있으면 5일만 더 있으면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 직전에 장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50일째에 오순절에 교회가 실현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8장은 성교회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18장에 모세가 아내 데리고 왔대 이두로가 아내 데리고 왔대 거기서 떡을 먹었대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나갈 것 같으면 그거는 그냥 소설을 읽은 거예요 소설을 역사책 읽은 거예요 장인인 이두로가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아내 시뿌라 때문에 이두로가 어디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의 아내 누구요 시뿌라 때문에 그 시뿌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아내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순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 오순절 장면을 이 출애국기 18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뿌라는 교회의 신부를 상징하고 신부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겼다가 신부는 누구에게로 인도됩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인도되는 그 과정을 이 출애국기 18장에서 소개되고 이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산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두로는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자 13절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대표인 모세와 이방인의 대표인 이두로가 통치를 합니다 교회를 통치해요 자 구원받은 이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에도 소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수 먹고 이런다고 서로 싸움 박지는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막 치고 박고 싸우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 해서 사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거 내 거 따지고 자존심 세고 다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나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마여서 재판하여서 통치하여서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시비가 붙으면 시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비를 통해서 뭘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세를 보면서 이두로가 제안을 하잖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뭘요 방침 방침은 괴핵 또는 조언 충고를 하겠느라 이렇게 해서 21절에 어떤 충고를 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이 군대 조직으로 이걸 세우자는 행정조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행정조직 이 조직의 장 직분자라 그러죠 이 직분자의 자격을 이두로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백성 가운데서 뭐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능력이라는 말을 힘 재산 군대 뭐 이런 뜻이에요 부와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경의 교회들이 이 표면적인 능력만 보고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장로 되는 거예요 표면만 보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할까 봐서 친절하게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성경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괭혜심이 있는 사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을 뜻하는 성실 뭐예요? 말씀에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말씀에 신실한 사람 어떤 교인이 신실한 사람이냐 말씀에 성실한 사람 그 다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폭력이나 힘으로 이익을 갈치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이한 이익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실현하여서 이익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예요 우리 장로 장립을 할 건데 우리 이상호 집사님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 그 집에 돈 없어요 이러면 다른 교회 가면 장로 안 되죠 적어도 다른 교회 가면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 집사님 재산 맞나요? 죄송합니다 꽁치 돈 돈이 많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건 표면적인 그런 사람 장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실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사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 대리자로 이런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윤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방인인 이드로의 조력을 통해서 통치 조직이 완성되어지는 이 굉장한 의미 이 굉장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신학이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모세에게만 집중되었던 이 통치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화가 돼요 백성에게 막 나누어주는 이 통치권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누가 봄 19장 11절로 27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봄 19장 11절로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죠 열문화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열문화 어떤 사람에게 다섯문화 어떤 사람에게 한문화를 줬더니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다섯문화를 남겼고 한문화 남긴 사람은 그냥 꽁꽁 쳐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열 개를 남긴 그 사람에게 열 고호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넘겨줘요 정말 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를 떼준다는 거예요 다섯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섯고호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준다고 그게 나라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더라는 거죠 교회는 출산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남기셔야 돼요 나만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자 승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잖아요 교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네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네 27절 그래서 고호를 나누어 주시고 27절에 모세가 장인을 어떻게 해요 왜 보내요 하나님 백성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는데 왜 보냅니까 같이 가자 이제 그거 이방인 미대 안에 사는 거 다 던져버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같이 여기서 율법에 배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땅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래야 됐는데 왜 모세가 장인을 보냅니까 자기 땅으로 왜 보내요 이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마가복음 5장 1절로 29절에 보시면 그라사인 군대 이방인 땅이죠 이방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 이루와봐 해서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잖아요 고쳐주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셔요 귀신으로 내쫓고 구원을 받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청하죠 나 이제 주님만 따라갈래 주님과 함께 살래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 보십시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우리 성들들의 사명입니다 왜 장인을 이르를 자기 땅으로 돌려들려 보냈어요 내 가족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설명해 이 얘기를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이르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이 죽게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 일어나기 해 여의에게 여의